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건 완전 극악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생활에서 가장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 머리카락, 입자가 굵은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건 아주 쉽게 청소가 되고요. 이런 주스, 음료 같은 것도 어디 퍼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점성이 있는 케첩을 뿌려놓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역시 깔끔하게 닦아내길래 아예 그냥 찐득찐득한 물엿 플러스, 밀가루 플러스, 간장 플러스, 핫소스까지 부어놓고 거기에 라면까지 쏟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로보락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도록 습식 청소에 건식 진공 청소, 핸디형 청소 기능을 하나로 뭉친 올인원 무선 청소기 다이에드 프로 콤보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저희 공구왕 황구장 채널에도 두 개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눔할 수 있도록 협찬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처음에 이게 솔직히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를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사람이 직접 밀어야 되는 무선 청소기를 출시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생각이 바뀐 게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기들, 로봇 청소기들 같은 것도 보면 걸레에 그냥 물을 적셔가면서 바닥을 닦아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청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걸레가 점점 오염이 됩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걸레질 할 때 바닥에 흐른 주스 같은 거 한번 닦아내면 나중에 이거 걸레를 다시 빨아내기 전까지는 흥건히 묻어있는 주스를 바닥에 다 바르고 다니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청소기들은 막 어질러진 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깨끗한 집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본다면 이 다이에드 프로 콤보는 청소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뒤쪽 청소통에 맑은 수돗물을 채워주고 전원을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롤러가 본체 안쪽으로 쓸어담듯이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오염물을 닦아내고 흡입하는 것과 동시에 뒤쪽에 맑은 물로 바로바로 다시 세척을 해줘서 항상 방금 막반 걸레로 청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극악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뿐만 아니라 아 이거 개 키우는 집 어떤 데 가보면 막 아무 때나 똥아줌 싸지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아무 곳에나 귀여운 응아나 씨를 싸서 고생하시는 분들 더 전문적으로는 식당이라던가 카페같이 뭔가 음료나 음식물을 쏟을 일이 많은 곳에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품은 일반 모드와 맥스 모드 흡입력과 회전 속도를 사용자가 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이클 버튼을 눌러서 오토 모드를 사용하면 바닥에 오염된 정도를 스스로 파악해서 흡입력과 물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요. 건조 모드는 걸레로 물기를 빨아들이는 기능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 아주 그냥 화장실 바닥에 물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 모드를 사용하면 물기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청소까지 해주니까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맥물만 활용하는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깔끔한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솔직히 맥물만으로는 기름기나 찌든 얼룩 같은 거 닦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세제를 넣을 수 있는 디스펜서가 있는데 여기에 전용 세제를 넣어주면 걸레 쪽에 자동으로 분사를 해줘서 더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청소 끝나면 이 앞에 오수통을 비워주고 뒤쪽에 맑은 물만 채워주면 끝인데요. 그래도 이 아래쪽에 걸레 그냥 두면 냄새도 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편하게 충전 도크에 장착한 상태에서 이 상단의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걸레를 더 구석구석 세척해주고 냄새가 안 나도록 건조까지 시켜주니까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편하더라고요. 이 콤보 모델은 물걸레뿐만 아니라 건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인이 되는 본체에 기본 구성품인 먼지통을 연결하고 연장대와 바닥 청소형 롤러를 끼우면 건식에 일반 진공청소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소형 전동롤러를 끼워서 침구류, 카페트 혹은 큰 롤러가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틈새 청소 악세사리로 갈아 끼우면 먼지가 쌓인 샤시 안쪽이나 블라인드 혹은 차량 청소형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기들 보면 말 그대로 물걸레 기능으로 밖에 못 쓰니까 부피를 좀 더 차지하더라도 진공청소기나 이런 핸디용 청소기를 따로 두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핵심이 되는 동력 부분을 이런 식으로 흡입력이 좋은 건식과 습식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 청소기에 물까지 넣으니까 무게가 5kg 가까이 돼서 야 이거 무게가 엄청 큰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해보면 롤러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앞뒤로 살짝만 움직여줘도 지가 알아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일반 밀대로 청소할 때처럼 사람이 막 힘들 필요 없이 그냥 쥐고만 있어도 되는 수준이니까 의외로 무게는 단점이 아니던데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단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물걸레 청소기 두께입니다. 이 물걸레 측면 부분은 걸레를 잡아주는 틀 같은 것도 없어서 완전 벽에 붙어있는 구석구석까지 잘 닦아줄 수 있지만 앞부분에 오스통 뒤쪽에는 청소통이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침대나 캐비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롤러 관리입니다. 물걸레 청소기 쪽에 있는 롤러는 세 개를 도구 없이도 손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내서 따로 세척도 하고 햇빛에도 말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미니 전동 롤러 쪽에도 이런 식으로 뽑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바닥 청소형 롤러는 이거 분리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머리카락이 말릴 수도 있고 침대 밑에 가구나 이런 데 청소한다고 쑥 밀어넣었다가 천이나 끈 같은 거 말려 들어가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보락에서도 그걸 인식했는지 이런 청소형 솔 그리고 엉킨 걸 끊어낼 수 있는 칼 이걸 기본 관리 덕으로 넣어두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극악의 물걸레 청소부터 진공청소기의 핸디형 청소기까지 활용 가능한 로보락의 올인원 바이에드 프로 콤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디자인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이 모터 하나로 여러 포지션의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물걸레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옛날에는 이 걸레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말 안 좋게 표현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로보락 덕분에 뭔가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좋은 의미의 말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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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에서 못 빼니까 여기서 가져와. 이리 가져와야겠지? 멘티미터는 빠졌잖아. 오픈의 시리즈 아우... 유느라. 여보... 진짜 고생했어.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다. 뭔 소리로? 애들도 다 봐주고 내 뒷바라지 대주고 우리 유은호도... 하..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집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항상... 진짜 너랑 결혼한 거 너무 행운인 것 같아. 행운한 거 같아. 당신은 정말 걸레 같은 여자 라며 시대는 아직 일로도 걸레의 장점만은 강하게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깔끔한 걸레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로브락의 오리는 물걸레 청소기 다이애드 프로 콤보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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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